미나리무침 안녕하세요. 어말가정식입니다 요즘 제철이라 많이 나와있는 미나리로요 미나리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을 띄는 돌미나리 준비했어요 일반 미나리보다 약간 억세긴 한데요 나물로 묻혀 드시면 향이 진해서 훨씬 맛있어요 일반 돌미나리 400g 준비했어요 흙을 제거하면서 먼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거 제거하면서 잘 씻어주세요 데치기 전에 미나리 끝에 지저분한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미나리가 아직 제철이라서 생각보다 억세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데칠 거에요 끓는 물에 소금 반스푼 설탕 반스푼 넣을건데요 미나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구요 소금만 넣지 말고 설탕을 꼭 넣어서 데쳐보래요 그러면 미나리가 더 부드럽고 연하고 예쁘게 데쳐진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설탕을 조금 넣었어요 저는 줄기부터 금방 데쳐지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넣어서 데칠게요 나머지 입부분도 모두 다 넣어서 데쳐줄게요 1분 10초 정도 데쳤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은 이렇게 약간 물렁하게 익었어요 그래서 바로 찬물로 뜨거운 열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헹궈주세요 대침미나리 물기를 손으로 짜주세요 잘라도 물기가 더 나오는데요 먼저 자르기 전에 한번 손으로 물기를 꼭 짤게요 미나리가 길쭉하게 있어서 먹기 좋게 한 2-3cm 정도 짧게 자르세요 잘라 놓은 미나리를 한번 더 손으로 꽉 짜보세요 그러면은 짜서 잘랐는데도 물기가 또 나와요 손을 한번 더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짤 미나리를 다 이렇게 탈탈탈 털어주세요 참치액 1스푼 넣을게요 참치액 1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오늘은 맛소금을 할거에요 맛소금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맛소금 반 작은술만 넣을게요 참기름 1스푼 둘러주세요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짐 중요하게 ... 마지막으로 꼬리 늘려줍니다 고소하게 조금 더 빻아서 넣어주세요 분 scoes 간을 한번 보시고 간이 싱거우시면 소금을 살짝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향긋하고 맛있어요 지금 면역력에 제일 좋은 해독작용도 하고 간에도 좋잖아요 미나리 많이 묻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진하고 면역력이 좋은 미나리 무침 맛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면역력은 Mid consulted